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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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시 4분이 된거에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서 두두두두두 뛰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서 바로 켰어요.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심지어 내가 원래는 그냥 막 듣는데 오늘 한국 반복으로 듣다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원래 한국 한국 지날때마다 한 3분 지났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한국 반복이고 그 아이유 사랑이 잘 이거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이 감정선에 심취해가지고 막 사랑이 잘 안돼 이러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다보니까 그 제가 시간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시간 착각했다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난 줄 모르고 1시 4분에 사태를 파악했었고 이제 1시 5분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든타임 5분 안에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을 켜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채팅창에 드렸고요. 그 시각 바로 방송을 켰으나 켜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바람에 6분에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정시 출근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항상 확인하고 50분쯤부터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노래를 한 곡 반복으로 듣지 않고 여러 곡을 들으면서 시간을 자동적으로 채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점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5분을 떼앗은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평소에도 방음부스 낙이기만 해도 방송했다는 거 까먹었다고 하고 방음부스 나가고 3분 지나면 방음부스 까먹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디지털 침해 우정인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하자면 6분을 늦은 것에 대해서 전혀 쉴드 쳐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으므로 저를 이렇게 쉴드 친다든지 하시는 행위는 좀 안 하시면 오히려 그것들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저를 전혀 감싸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몰라. 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여보가 한꺼번에 터진 날이어로다. 우엉지님 우엉지님 늦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따따딴 따딴 따딴 따라따라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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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명이 5분씩 기다리면 5천번인데 어떻게 배상하실 건가요? 진짜 짜증나! 하지만 이제 떠도는 롱어. 죄송하지만 저를 쉴드 치거나 하시는 행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방해하시면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채팅창에 있었던 루머도 해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절대 티타임을 가졌다든지 아기 소라기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1시 4분까지 시간을 끌었다든지 그런 루머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니까 그런 거는 퍼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 적이 없고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옷은 고른 게 그거라는 거는 조금 고른 게 이게 아니고요. 고르고 있다가 4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무 옷이나 집어왔습니다. 와 진짜 우정인님 필수들 너무 어이없네요. 지들 약속 시간 지키는 거라고는 배꼽식에 따라 정신로는 거밖에 없으냐고. 억지쉴드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네요. 겨우 4분 5분 늦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거리가 많이 없네요. 관련 내용에 대하여 메일들이 있게 있는데 메일 주소도 알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절대 메일을 주기 싫은 그런 목소리네요. 정신cel행 손매려면 하승업progr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